이 저녁에 또한 여기를 한 걸음에 달려온 인기 가수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 자체가 그냥 가을입니다 여러분 최헌씨를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최헌 안녕하세요 하다마을 다 돌아서서 아쉬운 듯 바보네 일은 없이는 왜 없이 남자답게 길을 간다 일은 없이는 왜 이렇게 말해 정처음이 불안하네 어디로 가는 걸까 아무말도 하지 않고 어디로 가는 걸까 아무말도 하지 않고 을을 감추려 봐 을을 보리 정척거리는 불안하게 어디로 가는 걸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부름만한 새소리에 부름만한 몸을 찾으며 부름만한 새소리에 부름만한 몸을 찾으며 부름만한 새소리에 부름만한 새소리에 부름만한 새소리에 부름만해 부름만한 새소리에 부름만한 새소리에 부름만한 새소리에 부름만해